이번 태풍에 특히 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는 게 중간에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관통해서 수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이례적인 경로 왜 생겼다고 봐야 하나요? 이 작년 흰남로도 그 태풍이 한 번 꺾는데 전에 볼 수 없는 각도로 확 꺾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통과해서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태풍이 아주 이례적, 우리나라 접근할 때까지 또 상륙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이 진로도 저는 처음 보는 태풍 진로거든요. 그만큼 흰치 않죠. 대개 우리나라 어디 서쪽에서 서해안을 상륙하거나 하면 동서로 관통을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그런 진로를 통상 봤는데 저기 지금 태풍 보면 계속해서 동쪽으로 휘지 않고 그냥 곧장 있게 오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진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12시간 이상 한 15시간 이상의 체류를 하면서 전국에 골고루 많은 비가 뿌릴 텐데 특히 산간 지역에서 지금 나타난 300mm 이상 온 그런 지역들이 이제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태풍에 진로가 특이하고 상륙했는데도 상당히 강한 바람을 유지하고 있고 많은 비구름들을 지금 수증기들을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때 지금 북쪽에서 마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분명히 그 원인은 태풍이 제공을 한 것이죠. 많은 비가 우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관통하는 태풍이 기상청 관측일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관통하는 태풍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뭐 또 똑같은 태풍이 나타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작년 흰남로 때부터 어떤 태풍의 한 번 형태를 갖추게 되면 비교적 예측 가능한 커브를 가지고 전향을 하고 이러는데 이번같이 완전히 자동차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듯이 이렇게 꺾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까 태풍의 강도도 변하고 있고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태풍 발생 지역에서 태풍의 발생 개수는 거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1년에 대략 한 25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두세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처음 올해 6호 태풍인데 앞으로도 남은 여름 동안에 충분히 이보다 더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은 10월 초까지는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내년 여름에도 또 이런 식으로 변칙 태풍이 생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의 어떤 그런 어떤 진행 운행 경로들이 변칙 운행 운행을 저렇게 하더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기상청 관측 이래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례적인 태풍이 왜 생겼을까요? 관통하는 태풍은 있었고요. 이렇게 동서를 가로질러서 수직으로 관통하는 태풍 남쪽에서 들어와서 북쪽으로 나가는 형태는 1951년 이후에 관측한 태풍으로는 최초입니다. 보통 태풍은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저위도 부근에서는 이렇게 북서진을 합니다. 그리고 중위도권에 만나게 되면은 편서풍을 만나서 방향을 들어서 북동진을 하면서 동쪽으로 방향을 트게 되는데요. 이번 지금 카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 제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초반에는 연흐 태풍처럼 북서진하면서 중국 남부 내륙 지역을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앞서 이제 cg화면 다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중국 남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저 뜨거운 열기에 뚫지 못하고 그 자리 대만 부근에서 해상에서 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히고요. 위층에 지금 상층 제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 당시 남쪽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북쪽에서 북풍이 부는 바람에 카눔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방향이 틀었고 일본 남쪽으로 향하는 듯 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 태풍을 밀어내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그리게 됐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중위대권에서는 북동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더라도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 남부지방이라든지 동쪽 북부지방, 강원도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들어와서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사선 형태로 나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처럼 확연하게 남쪽에서 상륙해서 북쪽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해서 가니까 한반도에 있는 지리산이라거나 아니면 태백산맥이라거나 이런 험한 산지를 지나가면서 태풍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게 실제로 영향을 줄까요? 태풍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영향의 표현에는 해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됐을 때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강도가 낮춰지게 되는 이유가 바다에서 공급되는 연료가 차단되는 탓도 있지만 이런 산이라든지 건물들을 만나게 되면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이런 맨들맨들한 테이블에 팽이를 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돌멩이들이 나 있는 그런 노지에 이 팽이를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전력을 잃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맥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태풍이 중심을 잃어버리고서 힘을 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맥 같은 경우에 그 태풍의 어떤 진로를 변경하느냐 이 대기순환에서 대기는 규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과 관련한 이런 규모들은 좀 작은 단위의 규모이고 태풍과 고기압, 저기압, 현석분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 이상급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산맥들이 더 큰 규모의 태풍의 진로까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태풍의 색이라거나 태풍의 방향이라거나 이런 큰 태풍의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는 오지는 않고 태풍을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태풍 앞쪽에서 만드는 비구름을 지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지역적인 어떤 국지적인 비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분명히 산맥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